그러니까 불교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이 깨달음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번뇌장의 세탈 그리고 나서 소지장의 세탈을 소지라고 하는 게 암이에요. 암은 그 놈이 끝까지 남아있다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남아있어요. 정말 질겨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데도 어느 순간이 되면 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남고 어떤 때는 정멸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남아요. 더 이상 이제 공부할 게 없네. 그렇게도 남아. 그 알미. 그것도 알미잖아. 할 게 있니 없니 하고 있거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이 생각이라는 놈이 티끌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도 거기에 딱 내가 있어요. 내가. 그 나라는 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놈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나라고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비유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주 곳곳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곳곳에 아직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이 미래의 우주에까지 자기를 이미 다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 나라는 놈은 일을 하는 것 같아. 우주 곳곳에 다 심어놨어. 그냥. 그래서 물이 그냥 안 흘러. 물이 흐르는 거기에도 내가 있고 구름이 흐르는 데도 내가 있고 해가 뜨고 지는 데도 내가 있고 바람이 부는 데도 내가 있고 언제 그렇게 심어놨나 모르겠어.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 느낌. 저보고 표현해봐라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그놈들이 그냥 그대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소지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알무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선문에서 당나라, 송나라 이때쯤이겠죠. 선문에서 선문공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이 선문공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1500공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조당집이니 연등해운니 뭐 이렇게 옛날부터 이 조사선사들이 이렇게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집대승해 놓은 거예요. 1500공안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선문공안집이 1460여 개 정도 있는데 짧은 대화들입니다. 또는 짧은 말. 거기에 등장하는 선사들이나 사람이 한 17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일일이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1700공안이다 이렇게 뭐 불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거를 그렇게 집대승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선가에서 선문에서 그런 공부를 했냐. 그 놈은 소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지. 그 아르말이 하나 박살 내려고. 그건 뭐 체험을 하든 안 하든 이 아르말이라고 하는 놈 하나가 이렇게 박살이 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매여요 우리가. 신랄만큼이라도 있으면 매여. 그러니까 이 대자유를 누리고 이 해탈을 하려면은 결국은 그 소지.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알무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아는 것을 마음껏 세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 않으면요. 세우기만 해. 세우기만. 왜냐하면 저건 사실이고 진실이고 옳은 거니까. 돈은 이런 거다. 돈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세우기만 하잖아. 그런데 선사들은 절대 세우기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는 걸로부터 자유롭거든.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라는 게 없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샛된 종사들이에요. 샛된 가르침.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거고 수행도 대표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그런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길이 없어. 문이 없고. 그리고 아는 자유롭지가 그냥 편해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자유로우 dammit. 그리고 아는 자유로우고 수행이 없은데요. 그래서 집으로는 자연스럽게 공지하고 상대방을agedких 여행을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해져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